Hello everyone.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.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여러분의 사랑입니다. 안녕하세요 선생님들. 영어 미술 창시자 김희영입니다. 영어 미술 지도자 가정 선택, 이 길이 만나 고민된다면 아래 두 분의 선생님들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고민이 해소됩니다. 일단 제가 1, 2급 영어 미술 통합반 수업을 들었는데 일단 오기 전에는 좀 겁이 났어요. 왜냐하면 저는 미술 전공자도 아니고 영어 전공자도 아니라서 이 커리큘럼을 제가 다 흡수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됐고 그런 상태에서 와서 수업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좀 잘 온 것 같아요. 이런 수업을 찾기도 어려웠지만 와서 교수님이랑 직접 1대1 면대면으로 수업하면서 궁금한 점도 다 물어보고 학원의 수업 커리큘럼부터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까지 다 제가 세세하게 다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일단은 아트키도 프로그램 자체가 프로그램 자체가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제가 조금만 공부를 하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다 하면은 실전에 나가서도 금방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. 저는 현재도 영어랑 미술을 결합한 티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는데도 그냥 개인으로 하는 수업보다는 여기 아트키도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한 교재로 수업을 했을 때 학부모님들도 더 신뢰를 받고 수업을 찾아주시는 것 같고 제 수업 티칭 스케일보다는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제공하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더 많은 관심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되게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이 교재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수업을 잘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. See you next time. Bye bye.